오 점점 잠들고 있는 막을 지금 못잤거든요? 자 막을 맞아야 되는데 막이가 지금 못자고 있어요 막은 꼴찌인가 이거?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걸린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수면저 처방 받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신 뒤쪽에 설명드리자면 여기 안에 있는 솔저가 이제 자려고 누웠거든요? 누워보세요 여러분들 누워보세요 제가 눕혀 드릴게요 눕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는 아나에게 수면제를 처방 받으면 승리해야 되는 건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아나의 쉬프트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나는 참고로 눈 감고 AD만 누르면서 쉬프트만 계속 발사할 겁니다 해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쉬프트만 계속 발사합니다 자 가봅시다 누가 가장 늦게 맞는지 늦게 잠드는지 보겠습니다 고시! 화이팅! 화이팅! 자 그러면 다들 준비해 주시고 출발 준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! 과연 첫 번째로 많은 사람 누가 될 것인지 선넘지 마세요 선넘지 마세요 선넘지 마세요 어 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나이스! 나 제어져! 나 제어져! 아 꿀잠 자 마지막에 잠드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과연 우리 멤버 중에 아직 잠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? 어 우리 멤버는 다 잠들었거든요? 자 TJ님과 저분 누구시죠? 엘리엑스님 엘리엑스님 꼴지로 탈락 꽃이 탈락 자 여러분들 전판 꼴찌는 이분이었고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네 하는 거 보시면 잠이 안 올 수가 없는 그거예요 네 불면증 아 잠이 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네 완전 불면증 그거였습니다 2층에서 혼자 놀고 계시고 잠이 안 와서 네 이번에는 한번 두 번째 판 누가 꼴찌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우리 멤버 중에서도 과연 누가 꼴찌할 것인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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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ном splendor 자 퀴즉님 지금 못 자고 있어요 자 스프레이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sixteран 하고 fun 스프레이 선 넘으시면 안 돼요 15reset 오역 마구 봐 아가가 꼴찌인가요 이거 아가 꼴찌 같은데 아! 마구 꼴찌에요 shap 아 bear clear 막 서로 새벽에 잠 안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막을 우리 같이 놀자 자 그러면 세번째판 누가 꼴짜할 것인지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자 이번판도 길막이 있을까요? 아 길막을 못하는 자 시작부터 바로잠드는 쉽게라 황글나칫판님 저 정도면 거의 그냥 와 겁나 잘자 밍동이가 지금 의외로 못맞고 있거든요 밍동이 맞아야돼 밍동이 밍동이 여기 지금 빠져야되는데 아 밍동님 아 지금 서로 세명이서 와 지금 아 밍동님 꼴찌 아 밍동님 꼴찌 사이중게 세명이 늦게나마 잠들었지만 밍동님의 꼴찌로 아 탈락 자 여러분들 전판 밍동님과 마그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랑 큐디가 결승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서로 잠이 많으신 편인가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매일 한 14시간씩 자고 일어났거든요 너무 많이 자는거 아니에요? 아 그러면 10시까지 그러면 큐디기 안맞아도 되겠다 앉아도 되겠다 잠만 먹으자텐데 아 밍동님한테는 잠을 고디라고 하잖아요 더 잘하면 죽겠는데 자 일단 두 분 준비해주시고 바로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결승전의 우승전 게임 속 큐디님으로 큐디님으로 남성 those who keep up given up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